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문달식 시청자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2022년도 방송평가 결과 CJB 청주방송이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룬 데 대해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해 발로 뛰는 방송, 함께 멀리 가는 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CJB 신규식 대표이사는 창사 이래 최상위권의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들의 사랑과 따가운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도를 달리는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